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위원회가 2027년 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에 대한 시도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고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벤트 참여는 카카오톡 친구 메뉴 상단 검색창에 2027 충청을 검색해 친구 추가 버튼을 누른 뒤 전송되는 메시지창에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하면 됩니다. 유치위는 추첨을 통해 총 600명에게 모바일 편의점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며 오는 15일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